지금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가장 극심한 상황을 겪고 있죠.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퇴를 벌이고 있는 대구를 위해서 먼저 힘내라 대한민국을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힘내라 하면 여러분께서 대구를 먼저 한번 한 목소리로 염원하는 마음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내라 대구! 힘내라 대구! 고맙습니다.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서요. 빨리 코로나가 내 종식을 하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일상이 펼쳐지기를 모두가 함께 지혜롭게 이겨나가기를 영원합니다. 여러분의 희망입니다. 와, 됐습니다.